Q. 이특이 형 이야 이건 뭐야 Q. 이특이 형 방금 되게 이특이 형 같았어 어머나 야 저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뭐 그 SNS 사실 마스터잖아요 그냥 세게 알려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세게 하면 돼요 SNS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SNS는 뭐냐 일상 공유하고 소통하고 알잖아요 그 느낌 절대 SNS에는 자기 감정을 막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종이죠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세게 이게 SNS가 역사가 있어요 UFO가 있죠 UFO 전에 싸이월드가 있어요 행복동 행복동은 뭐야 목포에서 했던 게 있어요 행복동 그 친구들끼리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목포에서만 한 거 아니야?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게요 Q. 트위터 인싸 아이돌 대기 트위터 인싸 아이돌 대기 스텝 온 잘 들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트위터 맨션 파티 해보기 아 이건 너무 옆에 파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파티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파전 파티도 있고 딜라이트 파티가 있고 딜라이트 파티가 있고 딜라이트 파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티 있는데 이제 생일 파티 뭐 생일 파티도 있는데 트위터 맨션 파티가 트위터 맨션 파티가 트위터 맨션 파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해볼게요 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야 근데 난 컴퓨터로는 처음 해보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일단 홈 갑니다 홈 누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그 DNA 공식 이거 뜬 거 우리 지금 야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파파라치 떴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여기 보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 쫙 뜹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파라치들이 찍은 저희의 모습들이 이거 화면이 지금 거기에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러링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러링이 아니라 녹화되고 있다고요 녹화가 되고 있다고요? 그쵸 이걸 또 써야 되니까 자료에 올려야 되니까 왜요? 어디서 녹화를 해? 여기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고요 내장이 있다고 얘가 내장이 사람도 다 있잖아요 트윗하기를 눌러 빨리 뭐해 트윗하기를 눌러 어? 아니 트윗하기가 안 되니까 지금 사진을 먼저 눌러야 돼요 사진첨부를 눌러서 일단은 데니 사진을 하나 올리면 되나요? 바탕화면에 어디? 아 그래 바탕화면에 아 이거 써주세요 있잖아 아 됐어 됐어 야 나왔다 나왔다 그냥 그냥 세게 가는 거죠 되게 세게 가는 거죠 세게 물어보세요 아 그 물어보아야 된대 그러니까 물어보세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 아니 컴퓨터가 이상해 아니 그 모터를 어어? 탓을 엄청 못 치네 아니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니야 해시태그 해시태그 자 일단 뭐 동해 동해 해시태그 은혁 은혁 이게 어떻게 많이 보는지 알아? 나 이거 다 알아 여기 실시간 지금 트렌드 있지 네 이거 다 써 아 그래? 그래 지금 여기 봐봐 태연언니 실제로 본 후기 이거 다 쓰지? 그러면 이거 걸려서 여기로 들어온다니까 어영보영하다가 들어와요 그냥 태민 버블 태민이 뭐 했나봐 야 태민 버블 버블 좀 약한데 세게 가야 되는데 갑니다 응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이 있어 이게 너무 쉽.. 이거 근데 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이게 댓글이잖아 맞지? 어 댓글 두 개 달았어 어디 댓글이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요? 야 뭐하냐 어렵네 너 해시태그 할 줄 몰라? 아까 뭐라고 했냐 그냥 재연이 해시태그를 잘했어야지 동예 쓰고 뛰어 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빠랗게 돼야지 이렇게 빠랗게 돼야지 언제까지 잘생길 거야 뭐 이제 대답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아니 이게 왜 우리가 왜 적응이 안 되냐면 컴퓨터 항상 이게 핸드폰으로만 하다가 컴퓨터로 처음 해봐 이게 여러분 봤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죠? 자 보세요 이제 답글 답니다 디앤이 올해 언제 컴백해요? 좀 스포해요 올해 언제 컴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만 달린 거 같은데? 아 나 안 해요를 썼는데 아니 왜 안 붙여서 써야지 나 봐 아유 어? 뭐라고?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국어를 파괴하는 거지 어? 야 이러면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아 되게 궁금해 하겠다 그치 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펜콘을 하니까 스포롤을 좀 원하는 거 같은데 솔로 무대가 있나 이거 하자 펜.. 나중에 펜콘에서 솔로 무대가 있나요? 없어요 업 업 이제 두 개 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왜 질문만 받고 대답은 해주지 않는 건가요? 두둘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아 이거 이거 재밌겠다 드레스 코드 정해줘? 어 이거 하자 뭘로 정해줘? 드레스 코드 세게 입고 오세요 집에서 가장 제일 센 거 집에서 제일 센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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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을 무대에 감독 무대를 맡게 되나요? 제가 세게 가는 거죠 드레스 드레스 자 됐습니다 이제 네 오케이 이거 쉽네 자 트위터는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스페이스 열어보기 어디에요? 트위터에 트위터에 오 진짜로? 진짜로? 핸드폰으로 하면 그게 있다고요? 뭘 눌러요 어? 중간에 이거 있네 스페이스 디애니 그래 뭐 뭐 뭐야 된 거죠 열이 그럼 이제 들어왔어? 오우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들려요? 아 켰어 켰어 아 아닌데? 어 이제 그러니까 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근데 우리맘 얘기해? 뭐가 있다고요? 요청 이거 체크를 하는 건가? 어 발표자가 되었대 발표하세요 달누나님이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자 달누나님 발표하세요 저요? 예 Oョ 뭐 발표 해봐요 에가 닿아올 거예요? 네 와 이거 진짜 좋다 저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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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이야 몇명이야 두 분으로 한 명만 뭐요 몇 명 얘기하는 거야 두 명이요 두명이나 얘기한다고요 내가 지금 두 번 눌렸잖아 보통은 그다음은 다 들어와 야 다 얘기해 다 같이 얘기해 자 다 들려요 우리 디윈이 동해 은혁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자 우리는 슈퍼준이 어해요. 어해요 어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재밌다.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나 너무 떨려요. 떨리지 말아요.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네 광야 광야. 올래요? 연습도 안 믿으세요. 우리는 연습이 필요 없죠. 연습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서 봐야지. 그럼 합동 무대만 있는 거예요? 합동 무대도 안 해요. 합동 무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가 이거 봐요? 여러분이 노래 불러요. 올라와요. 돈 우리가 낼게요. 아무거나 부르세요. 아 바카바. 아 바카 바 Interview. 아 바카 바 diferentes morning. 일본 노래 안 해요? 안 해요? 한국 노래? 한국 노래 안 해요. 우리 안 해요. 여러분이 한다고요 여러분이! 아이제 다 나가요. 아 하하하하하. 자 이제 Loop Seriesмент에 잘sehen. 여보세요. 저.. 두 glassl.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난 팬이에요. 오오오. 우리 이제 그거 라이브 할 거거든요 곧? 아 이게 아니.. 우리 그.. 싸이월드 라이브 이제 이거는 끄고 이제.. 라이브 할 거니까 이따가 만나요 네 딱 네 네 네 네 안녕 안녕 이따 예스 야 이거 재밌네 아 이런 게 있었어 오 재밌네 왜 이제 알려줬지?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야 이거.. 우리만 하자 이거는 아이돌들 이런 거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켜서 해봐야겠다 자 이제 레슨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트위터는 정복을 했고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린 거고 트위터는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인스타 MZ 아이돌 대기 비인스타 무물보하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인스타는 진짜 너무 잘하지 물어보세요 일단은 인스타 인스타 켤게요 인스타 같은 거는 이제 그 아이돌이라면 필수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스타는 뭐 이거 기본이죠 생활이죠 생활 하.. 그래서 뭐 이제 해나봐요 자 스토리 네 여기서 맨 끝으로 우리가 돌려주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야 돋보기 누가 숨겨놨대 이거 아 자 해가지고 이제 인기상습 탭 인기상습 탭 누르면 인기상습 탭 누르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필러를 찾아서 찍어요 필러를 맞는 거요? 너 얼굴 너 뭐야 너 얼굴이 왜 너 화났어? 야 나 왜 이렇게 야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어? 누가 만든 거냐 이거 아 이거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야? 누르면 이제 영상 응 그리고 해시태그 다를 수 없나? 해시태그 원통선으로 그리고 질문 질문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이렇게 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다고? 아 이런 건지 몰랐지 해봐 봐 일단 했어 올렸어 아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네가 한번 물어봤잖아 아니야 네가 물어봤잖아 누구일까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물어본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이야 물어봤잖아 그래 물어보세요 라고 해야 아니 얘가 봐봐 누구일까요는 우리가 물어본 거잖아 봤지? 그럼 내가 한번 할게 그럼 아까 거는 이제 지워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뭐 내밀어 봐봐야 돼 너 내가 골라줄게 아 내가 눌러줘? 응 눌렀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그래 이게 우리가 물어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잘 이해한 거잖아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됐네 물어보면 됐네 아니지 거기를 가려면 재미가 없지 그렇지 거기를 가면 아 이거를 지금 라이브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죽일까?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물어봤잖아 응 답을 달 거 아니야 어 이제 답 달지 이제 그 답을 어떻게 보냐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핀드라고 직접 작업을 하고 해준다 야 진짜 누가 인스타 하자 그랬어 근데 오늘 이거 좀 튀어나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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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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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자 아직 아직 아니 아까 그거 어디서 못 어디서 뭐다 아니 저기 밑에 모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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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표가 있어 모름표 오케이 세 번째 거 아 이거 한번 갑시다 뭐죠? 자 새로운 나라 많이 간다더니 또 투어 계획 추가적으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 한국 티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자마자 4초 만에 전속 매진이 됐어요 아 전쟁입니다 티켓 전쟁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티켓팅이라고 하는데 동났어요 동났어 사실 저희 이제 포스터 보면 엔드 엔드 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앞에 눈 딱 떴는데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여기로 와 있는다고? 네 여기서?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진짜 이번에 뭐 티켓팅 실패했다고 돈 워리 펜콘을 16곡에 그게 사실인가요? 어? 너 얘기했어? 내가? 우리 16곡에? 어떻게 알아? 너 얘기했지? 너 왜 얘기하는 거야? 난 얘기할 데가 없어 왜 없어 버블이 있지? 없어 없어 네가 했네 내가 어디서 해? 그럼 어디서 들어가지고 온 거야 이게 모르지 어? 댓글 담은 거예요?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얘기하고 회사에서 했네 회사에서 했네 아 회사에서 했네 16곡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고요 저 노래 많이 합니다 그럼 16곡에 다시 맞춰야겠네 근데 팬콘이니까 또 콘서트만큼 그렇게 했고 곡수가 많진 않고 아니 솔직히 이 곡수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미팅보다는 좀 많죠? 그쵸 근데 콘서트 근데 거의 콘서트야 사실 사실 이거 콘서트에요 사실 진짜 근데 거의 사실 콘서트에 가까워요 네 한 3시간 돼요 3시간 네 자 그럼 이제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저녁 이제 저녁 드셔야 되잖아요 오 9시야 아 이거 저녁 드셔야 되겠네 잘 시간이네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조금 또 뭐 오늘 해외될 게 있으면 남았으니까 가볼게요 많이 와주세요 진짜 아주 재밌는 굉장히 또 새로운 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세요 이제 끕니다 진짜 제발 꺼요 끕니다 나 진짜 끕니다 나 진짜 끕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끕니다 됐다 아 이거 힘들다 아 이거 라이브가 쉽지 않네 자 여러분 네 SNS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웠잖아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네 뭐 그냥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저희랑 소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만간 있을 저희의 팬콘도 기대해주시고 네 이제 하루하루를 또 바쁘게 또 살아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또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이빠이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